만나면 좋은 친구 MBC ИНТРИГУЮЩИЯ ИНТРИГУЮЩИЯ ШУМ МЕРТЕ você ИНТРИГУЮЩИЯ 112. 내가 뿌려주라. 알았지? 응? 엄마, 그 오빠? 평생 그리워던 아빠 만나나? 나 좋지? 나도 보고 싶어, 우리 아빠. 어? 아빠 뭐해? 응? 아이, 그만 있어봐. 아이, 뭐 하냐니까? 잠깐만. 순지야. 응? 사랑해. 아빠, 아빠는 나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나는 바다만큼, 우주만큼이거든. 아빠가 더 사랑하거든? 내가 더 사랑하거든? 아니거든?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큰일 났어. 혼자 방 좋은 나갔단 바닥에 빠진 죽었던 힘쓰다. 아이고, 어떤 걸 구웠어?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언제 와. 아빠, 아빠. 아이, 진짜. 아이, 이제 니네 아방 어서 오. 아, 병 안방, 우름망 불러봐도 안 온다고. 아니야. 아빠는 순지야 부러 올 거야. 아이, 그만 좀 허락해줘. 아니, 넌 언제까지 거기 아방만 조질래? 거기 언제까지? 응? 순지야. 엄마, 나 아빠. 아빠. 엄마한테 잘해줘서 해. 내가, 내가 곁에 어섭네. 우리 엄마. 하이형 외로워졌어, 우자.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모두가 숨고 아이고 아이고 목이라도 숨겼어 삼촌 오늘 노래가 잘 안 됨죠? 목 저기 없어 목 저기 없어 목 저기 없어 아이고 저거 숨기 아니라 아이고 개취네 어몽 우리들 우는 생여게 아이고 호시사 짠노다 짠노여 아이고 짠노긴 뭐가 짠노까 자네 어몽이 더 짠노죠 3년 동안 오매불망 똘망 기다리다 죽지 않을 수가게 아이고 맞지 마는게 아이고 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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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무슨 소정이 있으실래 죽이게 저예 습관성 유산인가 뭔가 해가지고 시원하고 오예 정해내 아기도 요라맨 털어져 버렀덴 해피닥에 아이고 요노것이요 경해구나 애기도 못 남긴 해연 서방 허거도 갈라서 그렇구나잉 그건 모르지만 확실한 건 개망난이엔 헵디다기. 어? 누가? 그건 누겐 누겟 봐. 순지 남편이 주게. 아이고, 뭔 놈의 팔자가 정도 사나운지. 어린 것이 불상도다 불상도하니까. 개나냐? 팔자도 유전인 것 땀쓰다. 어떤 거나 내 새끼 팔자가 꼿꼿하군. 그니까. 순지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누노몽은 어떤 차를 보내시냐? 예, 장례식에 와 좀 없었다, 예. 그러면 바로 또 올라갈 거냐? 김미야, 아직 모르겠다. 마, 이거나 가정강 먹으라. 가정강 먹으라. 아이고, 불쌍. 가정가라. 마, 불쌍. 아이고, 정확하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저 이젠 혼자만 남아. 어디래 두라봉 살꺼니. 두 개 형제라도 있으면 하지마. 저 혼자 남아. 어디래 바래방 살꺼니.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저 뚫린 게 아방 얼굴이나 격해 점심인가 몰라. 아이고, 아이가 얘. 잘 부리지도 않은 땐 없디다게. 아이고, 불쌍한 거. 친해어멍 혼자 동동거리멍 사는걸 아는거지게 개매에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안다 나를 향한 시선 나를 위한 말투 그리고 나에게 건넨 선물까지 모두 다 위로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거 하지만 난 싫다 이 위로가 정말 징글징글하기 싫다 아빠는 기뻐 얼굴 아픈 사람 기뻐 쓰레기랑 날 달려놔 기뻐 거시같은 위로 난 위로 없다고 난 위로 없다고 난 위로 없다고 Text Ehす confinement 핵 tuvare기 잠시 깜짝 죽음 lassen 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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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도대체 장입니까 간 떨어질 뻔했을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만 식한 것에 경불냄새게 어디 저 먼 미국에 연수식이나 갔다온 무범위장이 아이고 그건 맞수다마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곧 좀 앞서야 이 제주도에서 나 혼자 갔다와신 뒤 다른 이장단 알면 배워팡 어떠할 것과게 알아서 뭔 말인지 아이고 비행기도 하역타분하니가 피곤하다예 아이고 한낮인지도 막 조롱한 날짓 집에가 한숨 잘 잤구나 아이고 기냐 예 아이고 개면 순지도 닐 대산맛나지 큰게 누..누게 순..순지마씨 순지 아이고 몰란뿐하게 가네어멍 죽어부난 장례치료전 내려와네 한 4일 대임실거라 아이고 아이고 젊을때부터 쫓아다닌거만 경두 조카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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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뇌그레이비 하하하하 하하하하 순지야 순지야 누구지? 올 사람 멋있는데? 순지야 순지야 나 병관이 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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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의 첫사랑 순지야 순지가 돌아왔다 너는 또 무사? 나가 미국을 좀 데려오느라고 거히러 삼촌 돌아가신 것도 몰라 너 왔던 소리 hear 마주 지금 바로 온 거라게 그래서 나 어떤 것도 안 한다고 걔나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아니다 순지는 지금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야 순지야 저 오늘 밤 태풍 올라온다랬죠 문단속 잘행자라 난 내일 아침에 다시 오커메 아니 안와도 돼요 아니라 나 내일 꼭 오커메 그리고 나 전화번호 안 바뀌어서 그대로이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바로 달려오커메 알았지 나 가커라커메니 쉬라이 전화잉 알았지 아휴 귀찮아 죽어질까라 진짜 아휴 오늘같은 날은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개짜개 나신경을 눈얘기를 얻땅하지 아휴 하긴 야 줄줄이 사당마냥 엄마 엄마하고 쫓아나온 애가 둘이나 되는데 아휴 반짝이야 기집을 보게 겨울 수도 있죠 뭐 뭐라고 순지야 아니 여기 여자친구는 제비 잡았어 아휴 그만하겠지 아휴 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니야 내가 다시 와라 할게 잘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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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태풍급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인 아휴 아휴 아빠 아빠 나 무서워 아빠 나 무서워 아빠 나 무서워 순주야, 우산이. 괜찮으냐? 아, 아빠. 아방 옆에 이신 얘기해. 무서우렴 순이. 아빠, 나 무서워. 무서워. 아방이 옆에 이신하니? 이제란 걱정 말라. 아방이 지켜주구메. 나 꼭 지켜줘야 돼. 거짓말 치지 말아야 돼. 거기에 아방이 평생 지켜주켜. 이신 만나잉. 아방이 옆에 이신하니? 이제란 걱정 말라. 아방은 지켜주구메. 걱정하지 말라, 낸 수게. 왜, 낸 지켜주는 해숙에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을까, 왜? 아빠, 나 무서워.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 아이,이지 thee. 아빠. 아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침부터 누구였어? 아, 진짜! 아, 아침부터 누구야? 어? 죽...죽집삼춘? 아, 아침부터 누구야? 보통 동새베개용 토자수야? 이야, 인나, 조케요. 기현아, 인사하라. 아, 네. 아, 근데 우선 삼촌이 조케요, 이 시간에 여기 토자수야. 우리 조케, 헌 며칠만 여기서 좀 쉬게 해주라. 네? 누구 맞쎄? 아, 누구긴 누구니? 나 조케, 기현이야. 아, 아무리 삼촌이니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걔. 아, 요기가 뭐 아무나 막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아니고 나 조케요. 아니, 그건 맞쎄다만. 공희도 내 집이에요. 불쑥. 너 집 아니고 누네 어몽집이요. 아니, 그건 맞쎄. 아, 공희도 여자 혼자 사는 집 아니꼬아. 너 오기 전엔 네. 여기 민박집이라 쭉에. 개고, 야인 눈 엄청 높으다. 누 걱정할 일 오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동네 사람들 알면 뭘 안 할 걸까? 고원에도, 예? 어망버린 똘이라는 둥. 쓰레기랑 살다 온 이웃이라는 둥. 말들 많은디. 개 난 우리 조케 못 받아준다고. 아니, 뭐. 입방에 오를 내릴 일을 뭐하러 하냐. 어? 막. 그런 거 주무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니. 넌 은혜나 갚으라. 은혜마씨? 야, 이불아. 너 둘일 때 나가 어벙 키우고 먹용 키워준 그 은혜말이요. 누네 어몽. 물질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가 다 돌아주신디. 벌써 다 까먹어보시나. 야. 아니, 그건 맞주만. 아, 그래도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만 씨. 맞다. 다르주게. 야인은 업어주고. 먹여줄 필요가 어시나니. 너보다 헐 줄 아는 건 할 거여. 태문 난 믿어 감사이. 아, 진짜 요 헐 것과? 아, 삼총. 응. 전복이나 이거 끓여 먹으라 너라. 나 감쪄잉. 자. 야, 그래서 잘생겼어? 아니,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야, 이왕 같이 사는 거 잘생기면 좋지 뭘 그래.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야, 절대로 소문 안 내. 야, 근데 누가 데려왔다고? 가자. 아우, 이것들이 정말. 야, 순지야.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조만간 이게 맡겨놓고 너의 집으로. 그만해. 야, 구청아, 너는 누구 하나야. 너? 아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학교 가. 아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우, 회장하나 불러, 전부. 아우, 회장하나 불러, 전부. 이거 좀 드셔보십쌤. 네? 아침이 고저온 전복으로 해. 주콧금 만들어 수다. 아, 네. 괜찮으시면 고치 먹을까 마시니. 잠시만요. 저 사람 정체가 뭐라? 이상한 사람 아니겠지? 이거 잘도 귀한가오다, 얘. 한 세 폭이 나 맛인가? 하아... 김치에도 회원 담아남가지구. 어차피 신경쓰기면서 나게. 헬린 씨, 탑서 그냥 눈치 보지 마라, 얘. 아니, 아니오다. 저기, 귀한 씨. 어떤 하당보 난 당분간 골치 진행이 됐지만이 내가 지금 누굴 챙겨주거나 신경 써줘 처지가 아니오다. 아람수다. 네? 알아놨어? 들었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 그거 말고는 다른 일은 진짜 몰라 마시. 진짜 마시. 네? 다른 일이요? 아니, 그게 아니오. 아, 동네 사람들 아니면 뭘 안을 걸까? 고원에도, 예? 어막거리 똘이라는 둥. 쓰레기랑 살다 온 이웃이라는 둥. 말들 많은디. 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 내가 미쳤다. 아, 아, 아. 나 먹은 거 좀 주려고 마! 너.. 너..누..누..누..누..누구의 꺼? 누구를 부서 민박하러 온 사람이라 민박? 갑자기? 무심 민박이라? 어? 어머니도 안 계신데 개고 이 사람 우선 너 손을 잡고 있냐 말이지 어? 이거 뭐 선물? 어허허허 이거 이거 너 좋아하는 청귤 기억내도 좋다이 바로 갈 거 아니지? 키죽이 얘기해 나 오래 이딴 갈 거라 아주 오래 어? 그냥 살아보라도 되긴 하주만은 나 이 동네 이장 강변관이라는 수다 나름 말할 것 같으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무수 이장으로 불편 저기 멀리 미국까지 갔다 와 나는 이 귀한 이래의 냄새다 귀..귀한? 이름 참 특이하다 얘 아 저 나이는 어떤 냄새가? 난 질군디 어? 아 그게 그 그런 거 묻지 말라게 호소를 이딴 갈 사람인디 아 금방 갈 거 아 걔면 또 내가 잘해줘서 사줄게 아니 저 나중에 필요한 거 있거들랑 야이 조들리지 마랑 나한테 고릅써야 야이랑 나랑은 막 친애구나 거의 친자매나 마찬가지라 마심 아 개고 남들은 저 나랑 북은 줄도 알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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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한 잔 드십시다 아 나 못 잘 못 드세요 아 덥다 아 아 모지리모지리라 대한민국 1등 가는 모지리라 모지리마스 모자라..아니우다 미신 아니 모자란 거용 착한 거용 그 같은 말이오까 모자란 거 아니구다 이게 착한 거우다 병관인 착한 거우다 미신 커피 먼저 이쪽 커피 드십시다 고맙고 아 맞다 맞다 이번에 그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갔다 떼는 거 응 그 우수장으로 뽑힌게 가와 주게 야 우리말이 자랑이다 자랑 응 가와서 야 가와서 지덕이라 내가 알고 보면 다 아방덕이쥬 아 그런 것도 그 다 백 이서사 가는 걸로구나 야 아 그 참 사람 순지러기는 아이고 예 예 야 아무나가 오는 거 아니쥬 응 아니 고고 그 요작이 들어온구나 부산에서 사촌녀동생인가 그 왔대놈아 예 왔어다 그 어떻게 그 중심놈아 서봐 그 거짓말 안 미신 우리 아시 형만 써 병관인 형만 써 아이고 우리 아시는 애기우다 뭐 이제야 대학 들어간 아이오고 그러면 마흔은 뭐 다섯살 먹은 아이오고 백과 아이오고 뭐지 역검수가 아이고 그건 아니오다 그거는 그건 아니오다 그검신 어떻게 역을 사람을 엮어 사주미신 아이고 그 그 그 그 누구들아이 그 수수수지? 아 맞다 맞다 순대 아니 순지 순지 요대에 그사람 주차장에 대한 마을에 속설이 하영 나서게 말 그 순지 아니 아니오다 엠씬도 그런 소문만 하영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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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랑 응 아들 있어 어? 이놈이 자식 말이야 어? 그 식당 억히네요 어? 그 왜 대출받은 거 안해줘서? 그 식당이라도 졸발해야지 이거 어디간데 말 없고? 어? 순지 만나러 갔다고? 야 이 놈의 자식 정말 동네 창피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놈 어이 예예예 그사람 나 누군지 알지? 아 예 당연히 알고 왔어요 예 윤현 출신 암 철중 예예 그 나 빼고로 그 이 병관 이 놈의 새끼 위치추장 아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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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무사정 엠신구예 아휴 걔 그러고 오로이틀이냐 걔 경얼때랑 임신구 마악 그냥 반응하지 마라 예예 걔 알았소다 걔 내볼라 엠신 그러고 오로이틀이냐 맨날 거 받아주니까 더 감염수게 우리 먹을 커피도 오신디 맨날 와 그래 커피돌린 시키고 야 너 그런거이 그 저기 강철중 전 도의원님 앞에서 그 순지 그 말 꺼내지 말라 아까도 이상하게 크게 크게 될 뻔했으니 그 무담하지 야 야 그러면 넌 그러면 너가 아방이민 그러면 어디 그 경애도 그 병관이 총각인디 그러면 그 홍본 갔다온 그 순지 오고 엮으면 너 키면 좋구냐 너네 아들이면 아이고 그 그럼 순지가 그 이혼이 올까 몰란다 너 아이고 이쪽 아이고 메꾸라 메꾸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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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나 물어보게 마시 네 그럼 뭐 쳐놓은 거 이수가 이거 얼마 꺼? 아 그거 훈하에 3,000원입니다 아 아 갱은 이건 얼마 꺼? 거기 써줘서 계속 배려 없어 이게 이축 비싸맛이니? 아 요즘 물가 하나도 모르는 거 몰란 수가 거기에도 여기는 싸게 부는 데우다 예전이면 100원이면 사나고 닮은데 얼마? 100원? 무슨 타임머신을 사나 수가 삼촌 요즘 100원이면 꿈도 못 삽니다 근데 어디서 왔어? 안 반한 사람인가? 네? 아 나는 저기 가면 여기서 뭔 수 와 살 거 빨리 샀던 과기만 써 예 아이고 순지구나 살도 반갑다 오랜만이여 예 근데 저분은 누구라 새로 만나는 사람 아니 만나는 사람 아니고 순지네 집에 온 손님만 써 아 기라 아이 좀 잘 어울리는 거 잘 말해 아 어울리긴 뭐가 어울려 말일까 개 순지한테 어울리는 사람 나 말고는 없으다 개 아이 진짜로 어디든 그런 소리 하지 맙소예 아이 무사건 후회 냄새니 개 예 나가 미안하다 이게 아니 아니 무슨 죄송하우다에 야이가 무서워 여기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갑니다 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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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서 어 일단 걸어봐 이리 와, 가게. 귀환 씨는? 귀환 씨? 어, 아까 저기 좀 뭐 살 거 있단 하더라. 아... 가게. 어. 야, 아버지. 야, 가. 야! 야, 순자. 너 좀 먼저 강의실 하겠다. 아버지, 좀 이사를 와줄까? 일로, 일로, 일로 없어, 일로. 아, 무사또형 엠스카스. 우리 순진 진짜 놀라 계시리. 그 시키야. 이 어멍아방 새끼야 놀란 거는 여기 보지도 않으나, 이 이놈 새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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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파 마시, 순지가 무사만 심. 어? 이, 봐봐봐. 이 얘기가 하고 마는 여자들 중에 시키야. 아, 순진아. 왜 순진아, 이 시키야. 순진이 인마. 아, 순진아 무사만 심. 그럼 뭐 갔다 온 거 말고 뭐 있을까, 진짜라. 요망진 씨. 똑똑하지. 어? 착하지. 개고. 순진은 아방 친한 친구의 또라니까. 이 시키야 인마. 그건 그거고. 이건 틀린 문제야 인마. 이 시키야. 고고. 아방 분명히 고람서이. 안 된데. 아, 아버지. 고고. 너 몸냥할까 인마. 고조판 가. 야! 야! 너 진짜로. 아방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 진짜라. 어유, 아버지. 고조판 아버지. 왜 사시멘? 어? 아, 아. 어, 쟈이. 귀한 씨, 이 시키야. 빨리 가게, 큰일 나. 한숨을 쉬어 보니 땅이 꺼진 게 아니라 배가 꺼져 부러진 게 아우 배고파라. 야 순지아 나 이거 배 보험시냐 하도 한숨을 쉬어 보니 배가 그냥 등에 딱 붙어 부러진 게 아우. 힘 줘도 더 튀어나와 이사가. 아니라 뭐 튀어나와. 이게 왕짠데 왕짜 이거 딱 안보험시냐 이거 딱 힘. 어디 왕짜냐 이렇게 임신한 쌍둥이들 외신 거 남다. 뭔 쌍둥이게 총각이 무슨. 아 무사다. 아우 덥다. 강 빨래강 저 물에. 저 먹게. 한치 물에? 한치 물에 줬다. 한턱 썩쥬. 더우나니 말도 잘 안 넘쳐. 하이 좌우는 대상탱 썩쥬. 아우 쓸모가 또 나의 알맹지. 아우. 아이고, 여태 물질하단 맘수가. 하영 잡아줍디가. 아이고, 심난허우다 심난해요 마심. 허탕창화수다게. 바당에 잡을 껴소다 잡을 껴소. 올린 영두 끝도 엄청 크게 신디. 무사극을 하게. 하영 바빠신가. 누게가 영둥할망이. 현난, 노인허덩이 혁금 해줍어. 우리 현내도 혁금 챙겨줘야 해 줍어. 조돌지만 마라. 아이고, 그만 쉬봐. 붙진 짐에 혁금 해볼거라게 뭐. 그만 쉬라고. 저이 뭐신지. 음력을 시켰났듯이 영 찾지를 못하겠네. 에이, 졸발을 음력시킬 거 아닐 거야. 어데너보는 초치도 못하겠소가게. 아이고, 이거. 전화보는 초치도 못하겠는게 나 잘 찾아봐 그래. 널랑 혁금 해볼거라. 널랑 혁금 가. 아이고, 혁금 해볼게 하지마. 혁금 없어, 혁금 없어. 널랑 혁금 없어. 아이고, 덥다. 야, 미안하다는게 나 에어컨 고친다는게 깜빡혁고 안고쳐.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근데 일부러 숨기게라는 건 아니고. 아 오늘 딱 고장나고. 어, 삼촌들. 나오십디가. 아이고, 반갑다이. 아이고, 잘 변가냐 니. 어? 죽집삼촌. 어? 죽집삼촌? 죽집삼촌. 죽집삼촌? 죽집삼촌? 걔는 잘 어울렸다. 어울렸다. 너 뭔소리 햄나? 뭐 죽집삼촌? 야, 죽집삼촌 2년 전에. 저기, 저기 봅사. 누게가 우리집에 뭐 나돈가는거 닮은게. 아, 혼자 그렇사. 아, 우리 삼촌들이 또 맛있는거 갖고 온거답다. 야, 빨리 글라글라글라글라글라. 야, 빨리 향먹자. 아, 배고파. 아아. 아아. 이게 다 뭐? 이야. 기깔란게. 야, 먹을거 많다이. 하아. 사과, 배, 귤. 아이고, 야, 여기. 에? 소라, 전복, 문어까지 이신게 맛이. 하아. 역시 우리 삼촌들이라니까. 어? 삼촌들? 삼촌들 누구? 아, 걔야 나 물어줄게. 어? 야, 그냥 들어가면 먹어볼게. 아니, 들렁가면 어떤 하나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디. 딱 봐도. 이거에. 우리 동네 사람들 인심인게 맛이. 맞아. 귀환씨 말처럼. 이건 마음이라 마음. 그냥 모름척행 먹으면 되게. 어? 그니까 너도 동네 사람들한테 좀 마음 좀 엽서. 알아들으면서. 삼. 아이, 귀환씨 들어가게 맛이. 가게 맛이. 야, 빨리 오라. 뭐햄마. 아, 덥다. 야, 칸 어딨지? 아휴. 아휴. 귀환씨 이리 없어 이래. 아우, 덥다. 아우, 덥다. 아우. 아우, 덥다. 아우. 아우. 아우, 덥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니가 나를 직접 보고도 생각할 수 있나 한번 보자잉? 아이고 김사장님 아 바쁘실텐데 어쩐일로 에이 떼어먹다니요 누구도인데 제가 꿀꺽하겠습니까? 큰일나보려고 아이고 그럼 일주일 아 더더 말고 더더 말고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아 그럼요 양손 무게 챙겨가겠습니다 하하하하 네네 아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쇼이 네 충성 하하하하 아 나 이 꽝패새끼 진짜 아이 꼴랑 삼천 빌려주고 더럽게 유셌다네 에이 예에라 에이 순지야 아 숨지 마라 아드시 오빠가 왔다 가보자 자아 이거 나가 만들었어 마토콘 바봅시다 자아 이거 나가 만들었어 마토콘 바봅시다 아 비주얼 비주얼 이런데 어 아 하 하 진짜 맛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귀한 씨가 한 거 맞을까? 얘기해 좀 하시는 거 같긴 한데 덕분에 내 입이 이렇게 보강하고 있잖아 많이 먹어라 할게 난 노물이나 먹을게 노물은 어디서 난 거 이건 너가 만든 거지 아니 이것도 귀한 씨가 아 귀? 맛있지? 다 맛있어 나도 좀 해 나도 한번 만들어둘 거라 나도 한번 기회 줘 야 나 이러면 해병대 치사병 출신이라 잘 만들어 보여줄까? 소희 왔나 보다 야 나 뭐 사왔는지 봐봐 저 애기 어머니 소스를 먹지 늘러가면서 어머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소희예요 양소희 또 무사히 형염성에 징그럽게 시리 애 둘씩이나 딸린 아줌마 야야 내가 아이가 있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나 상관이 아니고 병관이 아 이런 게 평범한 삶이구나 싶었다 어쩌면 이게 행복이라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야 이거 너 부르는 거 아니? 누가 또 을사람이서? 아니 오신디 내가 나가볼게 순디야! 귀한 씨 우선 나 같이 나가볼까? 귀한 씨 드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아 이거 귀한 씨가 만들었지 근데 이거 다 먹음이 나니 드셔 아우 맛있겠다 배고프다 먹음이 진짜 배고프다 막걸리나 좀 따로 아우 잠깐만 아우 맛있따라 마컬리나 좀 따로 마컬리나 좀 따로 마컬리나 좀 따로 하 에이 마누라 잘 지냈는가? 오천? 내가 오천이 어딨나? 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 사망공금 나 계속 보고싶은거 아니면 준비해놔? 오천? 야 빨리 앉으라 야 오목 막걸리잠도 좀 어? 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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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그놈의 서끼가 아이고? 우리 순지를 좋아하기라도 하는거 아니라? 너 또 시한번 물어봐봐 어? 순지야 뭘 어떤다고? 어떻게 결혼만쓰 야 어? 너 어머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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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사랑이 그리어난 생이라 해? 저런 놈과 결혼까지 했던걸 보고 와 와 예쁘다 다음에 노을 지글랑 다시 한번 오게 가 가시네 경찰서 가기 싫으면 내일까지 합의금 100만원 준비하던가 왜? 안돼요 거짓말 것처럼 보여? 어? 너네 방금 내 오겠지? 아 이게 무슨 죄 삶이죠? 내 주저 행복을 키웠던 아이고 못사 자네 어먹지? 내 남친 보라울제? 왜? 나가라고 아휴 그래 간다 가 아 근데 둘 중 누구야? 니 남친 쓰 아이 나 너 너 너 너 너 네 뭐 która 아이고 쟤 가사가 where 가사 야, 이는. 아휴, 진짜 게왕 와신디도 이거요. 아, 요즘 물가 많이 모는 거 몰라서가. 꼭 안 온네. 아, 맞네. 와, 더워.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